자 19번 5번이 잘못됐구요 자 that has given his child the message 그래서 아빠는 요게 이제 4형식 동사니까 아이에게 메시지를 주어 주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에요 그가 거짓말을 허락한다는 자 여기에서는 이 allow 동사가 5형식 동사가 아니라 5형식이 아니라 3형식으로 사용됐어요 자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을 갖췄으니까 3형식 완전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위치는 됐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이 됐은 동격절이 됩니다 동격절은 뭐였어 이렇게 형용사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데 뒤에가 완전할 때 아 물론 뭐 문법적으로 동격절을 명사절 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냥 우리는 해석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니까 그냥 형용사절인데 뒤에 완전 그럼 그냥 동격절이라 생각하면 되요